와 언니야 꽃감 너무 이쁘다 세상에 꽃감이 꽃감 크텐이라고 하더니 맞다 맞다 언니야 진짜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있고요 나는 감을 똑같고 또 하루 몸살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야채박사 야채 밥상 내가 야채 누나거든 야채 누나 야채 누나 야채는 야채는 야채으로 야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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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워 요것도 향기가 사기는 좋은데 야채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너너부터 봤나요? 오늘 하늘말 오늘 하늘말이라고 하는건데요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옆에 너만 태자씨 이쁜 태자씨가 농사 지은거예요 설치 script 파 삼 오니 삼 오니 다음날은 힘들어다 그러니까 저절로 손을 잡혀져 작은 마리 먹었지 그것도 연계가 야 아무도 눈이 안하고 있었는데 아까 덤불 한 명 맞어 누가 물었어? 누가 물었는데 지금이 아까 말이 없잖아 내가 맵에 있으면 나랑 밥이 언제 못먹었어 들었어 그렇게 저 한 명씩 남는 거를 그의 영수증이 간단하게 요런 거 그거를 밥에 얹어놨는데 저런 덕분에 100개가 없어서 바로 먹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밥에 얹어놨지 상태받지 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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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그록 구 쪽атов grâce 고춧가루 고춧가루 응, 언니야 이쁘다 아, 이치고 있지 어, 좋은 이웃도 있지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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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딱 둘이도 안 버리거든 수확농사 내가 수확한 거라고 먹고 있어 고구마 손가락만한 거 본인이 농사 지었다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 있죠? 맞아요 우리 고구마 짜야 맛있지 그냥 이제 막 삶았다 야기많아갖고 그래갖고 데이팅 먹고 다 갖다 볼라고 갔다 맛난 거만 몰라서 그랬어 응, 맛난 거만 해가 있는 거 응? 몸이 좋은 거 있는 거 응 야자 하나 알다 나면 줄까? 그래갖고 근데 그거 수확했어? 아닌데 우리 조카가 공부도 다가가 뭐 보면 이거 먹을 거 질이 맛있다 나 몸에 좀 그냥 근데 그거 조림해도 된다 그거야? 이것도 이런 거 한번 먹어나? 그거를 수확하고 간절조림하듯이 해먹어보라고 하고 내가 옛날에 뭐가 죽길래 해먹어봤거든 근데 수국을 잘 안 먹고 남아주니까 근데 간절조림하듯이 이러니까 괜찮아 응 응 이거 너 왜 먹으러 간다 봐봐 내 심각할 수 없어 응 응 근데 수피도 못 먹겠거든 응 그거는 껍질 채에 먹어 응 그거는 다 먹었어 이걸만 수확 없었다 응 다 먹었어 응 도움이 있는 거 도움이 있는 건가 abouts 0개 좀 더 안 Rouxed 2개 너무 잘 안된다 또 현실이 깻잎 저거는 이곳은 손이 이뿐, 보삭보삭, 이쁘지 아니고 여기 교양이 좀 안 돼, 잘카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양집아는 거기 앉아만 네, 앉으십니다 아니, 가면 많이 잘 먹어야지 위약 좀 해 고구마 진짜 달다 고구마 달다, 되게 다네 이런 거 더 이게 일상도가 또 있는 게 있는 거 보다 여기 뚜껑 있음 좀 더 허족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좀 되게 달다 일날 먹으면 하루종일 그래, 마리, 마리, 마다 그래 마리, 마리, 마다 놀아 먹어 골프와 신발을 어디서 샀던 신발을 어디서 가빵은 거 아니야? 낙하 전에 봉지에 오라 모르겠어 목지가 벽지어 음 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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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이래요 밭에 뒷금은 닫히고 꽃감이 지금 엄청 예쁘게 잘 마르고 있어요. 멋지죠? 여기에는 와 하늘 이쁘다. 일 다 했어요 양사장님. 우와 배추 김장도 하겠어요. 하늘 너무 이쁘고 오늘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저기 산 보이죠? 저기가 금오산 자락이거든요. 저 바위가 바위랑 나무랑 어우러져가지고 산세가 엄청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못 보여드리겠다. 진짜 여기 와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눅눅해지는 곳죠. 됐어요. 꽃감. 여기 여기 밥 나니까 여기 와서 밥 먹으라. 감 너무 이쁘죠? 아 근데. 내일 밥 와야지. 어? 내일 엄마한테 가야지. 내일 밥 봐라. 엄마가 포함 계셔? 아 이거 담줄거지? 네 보경사. 아 그런 사장님 샤인머스켓 이거 갖다 주고 가셨어요? 네. 응. 저거 빨리 퇴근해. 아. 나 외관 평화축제 때 가가지고 했네. 아 그 첫날 노래 불렀나? 어. 어 첫날 불렀는데 미국 사람이 군인이 이거 줘더라? 이거 받았어요. 아니 사진 찍었는데 미국 사람이 미국 미국 있죠? 뭐 주셨어요? 선물 이래서 제 노래가 선물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이래서 주셨어요. 아 자 꽃감 보고 저희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하우스가 샤인머스켓 하는 하우스거든요. 포도 산세가 진짜 좋다. 언니야. 언니야. 응? 응? 아 참 선희 언니가 일 다 하고 언니 언니 일 다 시키고 이래 놀아가야 되겠나? 촬영 감독님은 뭐 촬영인 할 수 있어. 그럴게요. 언니 고마워요. 이런 우리가 단순 노동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본면 우리 박선생님 최선을 기울이니 가있어. 단순 노동은 언니가 할 수 있어? 단순 노동은 제가 할 수 있는 다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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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 나온 걸로 후라이어서 맨날 밥 먹고 좋다. 마가 저절로 떨어져. 마? 마 한 번 보여주세요. 마? 마 한 번 보여주세요. 마? 구국에 시청자 fulfil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rooms 이렇게 쌘ança 중 예쁘 gemeins One 나는 hug 감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조그마한거 이거 심으면 나는거에요? 이게 마인데 보이시죠? 얘를 밥할때 올려가지고 껍질채로 씻어가지고 밥할때 올려서 까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저 이 마의 반함 커피 한잔하겠습니다 커피 한잔하겠습니다 그래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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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겹다 어머 이러니까 곶감이 다 나오는걸 이야 자 행복한 5시간 보내시고요 언니야 시덥시덥 커피를 누가 그렇게 마셔 안 먹어야 되는거에요 지금 어쨌까요? 양사장님 빨리 와봐요 응 응 그래 여기 어디있어 이거 내 먹을거잖아 응 그렇지 우리 찍기 말고 닭을 찍어줘야 해 우리 먹고 닭을 찍어줘야 해 그래 좀 찍어줘라 언니 이거 건배하자고 응 응 양치 양치하고 커피 마시면 돼 양치하고 커피 마시면 돼 양치하고 커피 마시면 돼 우리 행복한 이웃 건배 건배 느낌 와 네 꽃감 여기 찍어줘요 꽃감 이 쪽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야돼 하나가 안되잖아 hört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soup 여기 와라 여기서 내 있는 곳에서 찍으면 꽃감 다 나온다 네 있는데 저기 저기 가봐 일 났다 예술이다 일 났다 예술이다 이게 꽃밭인데 꽃이 국화 향기가 나요 여기만 있어도 예뻐요 내년에 저는 꽃밭을 아주 예쁘게 많이 좀 가꾸려고 해요 아우 바람 좋다 언니 그저 언니 여기서도 좋네 이렇게 오늘은 이웃집에 농막에 와서 맛있는 점심 먹었어요 최고의 밥상 제가 야채를 엄청 좋아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늘 너무 예쁘다 언니 그저 여기 한번 봐봐 언니 여기서 한번 봐봐 야 멋있다 정말 맛있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모든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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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